이거 애들 옷이야 그래 원장님한테 내 대신 인사도 잘 들어줘 한 번 안 올 거야 나도 했는데 너도 잘 알잖아 맨날 마음 뿐인 거 그래 빨리 타요 그래 자주 갈게 응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진짜로 가입해. 전화할게. 자주 연락해야 돼. 알았어. 아, 참 연희야. 어. 강민 씨하고 같이 와야 돼. 꼭. 어? 어? 안녕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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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다. 전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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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환